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충북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는 생활오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. 도로와 공사장, 노천 소각지 등에서 발생되는 먼지입니다. 도내에서 만들어내는 미세먼지의 절반이 넘는 67% 수준입니다. 하지만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다릅니다. 환경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75%는 대기 유해물질과 화학 반응을 통해 2차 생성됩니다. 이 같은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도내 황산화물 배출 비중은 산업단지와 제조업체 등 사업장 발생 비율이 82%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. 또 다른 초미세먼지 반응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은 경유 차량이 전체의 3분의 1을 배출했습니다. 초미세먼지를 2차 생성하는 유해물질의 도내 총 배출량은 1차 초미세먼지의 총량보다 19배나 많은데 이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분석됩니다.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더욱 세분화하고 각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.